다른 사람들이 되어왔어요. 제가 2라운드 때 좀 과소평가한 것 같았어요. 전문 애들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셨잖아요. 혹시 뭐 특권을 받으신 건가요? 완성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. 말이 안 돼. 너무 가혹하다. 가왕님한테. 가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.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대단한 접전입니다. 어떡해.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? 와 오늘 진짜 빅매치다.